너무 감사합니다. 이렇게 사랑받으면서 떠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더 멋지게 떠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이거 창원 NC파크에서 커리어를 시작했었던 이대호. 주신 선수의 부분이 그렁그렁한 것 같아요. 중요한 순간 여전히 이대호가 가장 밝게 다시 반짝이는 순간입니다. 조선의 4번 타자! 경민호, 저 완전 동생인데요. 더 야구 잘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사랑해주세요. 역전 말로 환란, 이대호! 이대호는 아직 롯데자연치의 4번 타자입니다. 여전히 이대호! 여전히 이대호! 여전히 이대호! 여전히 이대호! 여전히 이대호! aqug